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삼전 덕후 천만입니다 명절날 여러분들 쉬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풀가동 하고 있어요 쉴땐 쉬더라도 듣곤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들어야지 그래야지 멘탈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대한 쪼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밖에 나가서 잠깐 좀 놀다 왔어요 바람도 쐬고 아이스 아메리카도 한잔 하고 왔습니다 좋아하는 분하고 잠시 수다 좀 떨고 왔는데 아 힘드네요 말로 하는게 쉬운게 아니에요 사람들 많으면 저는 말을 많이 안해요 주로 듣는 편이고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더라구요 여러분 좋습니다 날씨 좋은 날 나가가지고 뭔가 산책도 하시고 힐링 좀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밭 논이나 밭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 가서 봐봐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은 뭔가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농사짓는 분들은 그 마음 잘 알거에요 보면 우리 대부분 다 대도시에 살다 보니까 좀 상막해 사람들이 좀 상막해요 상막하게 살면 안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 중에 보면은 지금 계속 뭐 최대 실적 이야기 나오고 그래요 지금 보니까 3분기 매출이 막 70조 넘는다고 하죠 70조 70조 넘는다고 하고 영업이익도 3년만에 최대치다 영업이익이 3년만에 최대치 나온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3년만에 하여튼 좋습니다 전망도 좋고 아 그간 주춤했던 스마트폰 판매 호조 아 판매가 상당히 좋아요 지금 스마트폰 판매 호조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효율 개선이 됐어요 하여튼 이것들이 이제 잘 되다 보니까 결국 양호한 실적을 낼 것이다 그런 예상이 오는 거죠 여기에 또 원달러 환율 상승이라는 게 있어 원달러 환율 상승 이게 대외 환경 변화도 실적 개선에 한몫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은 완전히 상승하는 거죠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일단 증권업계 추정치 살펴보니까 삼성전자 3분기 매출이 한 74조 정도 될 것 같네요 보니까 74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6조 정도 되지 않겠나 볼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나올 수도 있어 전에도 뭐 10조 얘기하더니 갑자기 12.5조 나오는 거 보니까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예상대로 실적을 거두면 삼성전자는 70조 원 벽을 처음 넘게 사는 겁니다 기존 최고 매출액이 지난해 3분기에 얼마였냐면 66조 9,642억이었어요 영업이익이 2018년 3분기가 가장 좋았어 이때가 17조 5,700억이니까 그 이후로는 역대 2위다 이렇게 삼성전자처럼 돈 잘 버는 기업에다 여러분들은 투자를 해야지 어디다 투자를 하시려고 하겠습니까 그럼 단지 그냥 뭐 기대감 뭐 상승한다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잘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뭐 기껏 해봐야 뭐 1조 버는 기업에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삼성전자는 분기야 분기 1분기에 16조야 보통 일반적인 기업들은 1년 토탈 잘해야 뭐 1조 벌까 말까 하는데 이 정도로 삼성전자 대단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주가는 싼거에요 삼성전자 상당히 기껏 해봐야 얼마입니까 한 350만원 정도 되나 지금? 한 400만원 채 안되잖아요 지금 액면 분할하기 정도로 한다면은 싼 주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전자 그렇게 뭐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꾸준하게 모아야 할 하나의 아이템이 아이템 핫 아이템 필수 아이템이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금보다도 오히려 삼성전자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금 갖고 있어도 뭐 하겠어요 뭐 금 갖고 있다든 배당금도 주는 것도 아니잖아 삼성전자는 배당이라도 꼬박꼬박 주잖아요 갖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일반적인 건물 같은 거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빌라나 오피스텔 갖고 있는데 월세 받잖아요 근데 월세 받으면 다시 뭐 계약 갱신해야지 관리해 주어야지 세금 내야지 뭐 여러가지 신경 쓸 게 많아요 차라리 그냥 삼성전자 갖고 있는 게 석 편해요 그냥 그런 돈 합쳐가지고 삼전 한 1만주나 2만주 갖고 있는 게 아주 속이 편해 따박따박 배당 나오지 그럼 세금 떼더라도 그게 편하잖아 관리하기도 좋고 어렵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게 살 필요 없잖아 그냥 편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편하게 플렉스하게 살아야지 플렉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라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를 했는데 하여튼 삼성전자는 지금 원달러 환율은 전년보다 3.2원 올랐어요 18일 날 1,175원 이더라고요 1,175원 일단은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 3분기 원달러 환율이 평균적으로 한 1,150원대 후반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2분기 대비해서 한 30에서 한 30원 정도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급격히 오른쪽 환율로 원화 환산 실적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손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2분기 대비 환율이 한 36원 정도 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돼서 부품 사업부 중심으로 손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긍정적인 영향 한 배선은 달러가 오르면 약간 투십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수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달러가 항상 좋은 거야 엄청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스마트폰 사업부도 폴리오블리폰 출시 효과를 인해가지고 실적 계산세가 예상이 돼요 그 중저가 스마트폰 출하가 양호합니다 지금 굉장히 양호해요 지금 중저가 스마트폰 그리고 제트폴드3랑 플립3도 폴더블폰 판매가 기존 예상치를 웃돌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의 확실해 이거는 볼 때는요 그 폴더블폰은 그 향상된 디자인, 성능, 합리적인 가격 그래서 얼리 어댑터의 전유물에서 벗어났어요 이제는 대중화야 대중화 대중화로 갈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보세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반영되지 앞으로는 폴더블이 대중화될 것이다 지금 미국하고 인도에서 초기 예약 판매 신기록을 세웠어요 물론 삼전의 점유율이 1% 안되는 중국에서도 벌써 예약 대기자가 한 100만명에 육박하니까 이제 바람불기 시작하면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을 거야 이제는 삼성전자가 이끌은 거다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지금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베트남하고 동아시아 공장이 셧다운돼서 약간 부품에 대한 부족 현상은 약간 마이너스 요인이긴 하죠 현실적으로는 원달러 환율 약세로 워낙 환산 실적이 양호해지는 부분은 약간 플러스지만은 동남아시아 공장 셧다운돼서 출여량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는 그 부분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다 아쉬운 부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사업도 주요 고객사의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모바일용 수요 강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특히 신규 CPU 채택 확대로 서버용 DRAM의 고용량 수요가 이어질 겁니다 이제 인텔에서 CPU 새로운 거 나오면은 그게 발맞춰 가지고 DRAM이 더 좋아진 걸 쓸 수밖에 없어 DDR5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 벌써 불티날 거라고 엄청난 폭발세가 나올 겁니다 그럼 특히 3분기에 비메모리 사업부에 실적이 주목됩니다 이제 삼전이 5nm 공정 생산 수율이 하반기에 들여서 지속적으로 개선됩니다 처음에는 다 그래요 실력이 없으면은 처음에는 수율이 떨어져요 수율이 떨어지는데 밑으로 떨어지다가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수율이 수율이 개선되면은 생산성은 극대화 되겠죠 그러면 수율 개선으로 인해 가지고 원가는 낮아지겠죠 원가는 낮아지고 모바일 AP 프로세스를 하는데 그 AP 공급량이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큰 폭으로 특히나 삼전이나 파운드리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최초로 가격을 10에서 15% 정도 인상해요 인상하면은 가격이 긍정적인 거예요 삼성한테 그래서 반도체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파운드리 업체가 가격 결정권을 지게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익성 확보에 나설 수 있는 겁니다 뭐 가격 인상과 더불어서 파운드리 주문량 증가로 이제 전체 생산라인이 풀가동 되는 겁니다 완전 긍정적인 거죠 생산 수율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2분기 2천억 수준에 불과했던 비매물이 분야도 실적 개선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어 이제는 나빠질 것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바닥친 거 같아 내가 볼 때는 이제 찾고 이제는 오를리만 남았어 더 이상 떨어지지는 힘들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부지런히 모아라 요번 추석에 열심히 알바 뛸 사람 뛰어가지고 시드머니 모아놓고 그래서 추석 끝나면 열심히 모아야 돼요 또 용돈 받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뭐 대학생이나 젊은 친구들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부모님한테 용돈 받으면은 용돈 잘 모아가지고 적절한 타이밍에 많이 이렇게 매수를 하십시오 여러분들 수량을 많이 모으셔야 돼요 제가 뭐 딱 목표 수량을 몇 주라고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편히 들으시고 눈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들으면서 운동도 하고 걷기에 걷기 나가서 이제 만보식 걸어져요 살도 빼고 아주 좋잖아 아주 좋아요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이런 가을 날씨에 덜해야지 언제 걷겠어요 걷으면서 재밌게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상 마치겠어요 그럼 또 또 감사합니다.